아, 그럼 우리 쪼개서 차 마시면서 기다리지 않을래요? 아, 따뜻한 거 마시면서 아, 살겠다 제주도 춥네요 저 내일은 책에 있는 수목원 두 군데 다 점검 가야 되거든요 아이씨 이거 얼굴이 빨간데 아, 춥다가 따뜻한 데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고맙습니다 아, 죄송해요 아이고 이거는 비타민 아이, 근데 우산은 있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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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런지 모르겠네요. 또 다른 이름만 있으면 더 격려서 영원히 더 격려. 말하지 못해서. 모든 사람이 다 먹으니까 더 맛있게 잘하고, 또 다른 사람은? 이 요리는 병독이 더 이상, 정말厲害. 와, 전통이 없더기. 약간의 힘이 없음. 그렇게 할 수 없으러. 그는 너희야, 내가 지금 식사해 봐. 내가 무엇을 과거지? 병장으로 가고 응 잠시만요 오 아이씨 수업 공사를 call you 아 아 아 아 공사를 call 아 아 아 아 아 아 나니까 안심 야 대박 세상 오래 살고 볼일이다 우리 회사 아이돌이 우리 회사 아이돌이요? 오자민이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김치국 먹으러 갔어요 아니었나봐요 기획안 진도는? 만들고 있어요 나만 생각해도 저번께 더 나은 거 너 감기야? 네? 네 내려요 혹시 고양이 털 알러지 있어요? 아니 그러면서 뭘 고양이를 챙겨요? 아니 왜 화를 내세요? 아참! 아참! 누가 다가가야 배신 아참!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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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오우 니들은 생전 거 안 푸냐? 유나는?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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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!